뭐 웃긴 개인기는 없습니까? 웃긴 개인기는 없습니다. 웃긴 개인기는 없습니다. 웃긴 개인기는 없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세뱀이턴 다 준비됐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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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질 후회하는데. 승리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그럼 세번 하러 해 주세요. 이상의 상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도라시! 불이 chap! 글루시! 이런! 뭐게? 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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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имер야. 흩! 아 아 저 강아오를 농민해라. 농민우라씨. 네? 제 4차 농기.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 3 보정을 하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아하 결승전 이상우대 양배추! 네, 탑장 12위에 대망의 결승전이 왔습니다. 마녀는 괴로워로 올라온 우리 양배추 선수 대 농민우래 씨. 아, 농민우래 씨. 이상우 선수. 네. 대망의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아, 악수. 이게 대결입니다. 아, 힘을 서로... 아, 이러지 마세요. 자, 우리 탑장골은 이 둘 중에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양배추 씨. 아, 이, 이, 이. 아, 같이 했다, 야, 같이 했다, 야, 같이 했다. 같이 했다고 이겼습니다. 자, 선잡기. 이제 로키 7. 로키 7 나왔습니다. 팔 나왔습니다. 바밀라짱으로 우리 양배추 선수부터 설칭 레이스 시작하시죠. 백과 씨 매니저가 모나리자 가면 쓰고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시 쓰라고요? 네 쓰고. 현진이 지금 숨막혀서 벗겼는데. 쓰고 생크림 온전으로 이렇게. 아 재밌게. 서비스. 네 생크림 서비스. 전바하고 좀 많이 어울립니다. 지금 모나리자랑. 많이 추워 많이 추우면. 시력이 안 좋으세요. 시력이 안 좋으세요. 말씀하십니까 만들어 봅시다. 네. 혹시ación 같습니다. Siostura. 우리 노량진 쪽에서 고심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양배추 Smart четвер 점수. 하나 둘 셋. 형이 짜장 만들어준다 해. 짜장, 짜장 만들어줘. 형이 좋지 않다 해. 아 뭐지? 반죽이죠 반죽. 반죽이죠. 반죽이라 해. 옆에서 웃으니까 옆에서. 반죽이라 해. 우리 백과 메리즈와 함께 많은 웃음을 선보였다. 입이 지금 답답하면 잠깐 보여주셔도 되고요. 네, 잠깐 보여주십시오. 아, 예. 근데 이제 이걸로 바꿔서 쓰시자. 이걸로 바꿔서 쓰니까. 지금 답답한데 다시 또. 잠바하고 다 어울립니다. 자, 이상구 선수. 대바다 레이스. 저 양배추 선수. 우리 가수 매니저가 있는데. 네, 네. 양배추 선수가 노래를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노래 제가 조금 잘합니다. 네. 임재범 씨의 구애. 캐스팅 될 수도 있는데. 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수로서 자질이 어떻게. 가수로서 자질이 어떻게. 가수로서 자질이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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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세요. 안 들었는데. 아, 나중에 문자로. 네, 문자로. 노래 하나 더 하시죠. 가수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슬로틴 가수로. 밤에도 좋아. 낮에도 좋아.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거 뭐 달라고요? 네. 네, 계십시오. 아, 이 사람이 매니저. 야, 이 사람 하면 또 매니저야? 아, 이 사람 하면 또 매니저야? 오늘의 개습지야, 개습지야. 아니, 또. 다시 시켜주면 됐지. 왜 때려? 저 좀 신경 써주세요. 아, 됐으니까. 마이매즈 거꾸로 되겠네. 아, 예, 예. 하나, 둘, 셋. 저에겐 정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딸이요?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처음으로. 제 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혜야. 야, 인혼이야! 은혜야! 아빠! 은혜야! 아빠! 은혜야! 아빠! 앞으로. 앞으로 이제 안아주시지. 앞으로 이제 안아주시지. 가자. 동미네 딸. 동미네 딸. 동미네 딸. 동미네 딸. 동미네 딸. 동미네 딸로. 우리 이상한 문화주소가 시리대의 한 장에 등록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대교 차이홍중국어. 수빈 메이크업 코디 아카데미에서 교육문화 상품권을. 초등교제 출판사 터지북스. 해피어스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7만표 방수제.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국민관광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파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는데요. 이번 주에 다른 비중으로 감사드립니다. 혼자 도전하시기 위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가장 유입한 것입니다.